오늘도 숨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동부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남부와 서부지역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더위 체감지수는 훨씬 더 높겠습니다. 활동량이 많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고요. 온열 질환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으로 산지와 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더 집중되겠으니까요. 기습적인 소나기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전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출근길 최저기온은 2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기온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강한 자외선과 여름철 식중독에도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북부지역의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있는데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지역의 기온은 28도, 낮기온은 3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동부지역도 더위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엔 열대야 낮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현재 산간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장거리 차량 운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첨저기의 기온 28도 내외로 출발해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각인 모습이지만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당분간 푹푹 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